안녕하세요. 이비옹 콜플랩의 이비옹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옥 선생. 배 나왔어요. 저랑 몸매 비슷하다고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깜짝 놀라죠. 실제로 보면 젊어 보이고 키 커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배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배가 있건 없건 우리가 몸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얘기 들으면 기절초풍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스윙할 때 겨드랑이 딱 붙이고 양팔 모으고 하라고 그런 얘기 듣죠. 그런데 이 겨드랑이를 붙인다고 해서 공이 잘 맞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를 붙이면 스윙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직되거든. 그런데 기가 막힌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그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것도 있지만 제도한다든지 뭐 할 때 선 그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뭘 대고 그어요? 그렇지. 자를 대고 그지. 자, 자. 그렇죠? 자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를 대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선이 똑바로 그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스윙을 할 때에는 내 몸이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일자자가 아니지. 왜? 정말 럭키. 우리가 배가 일자로 돼 있으면 이거는 완전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윙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 배를 보니까 완전히 곡선형으로 돼 있죠? 아, 그러면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올 때 이 뭐 손이 그쪽에서 치는 게 아니라 양팔 있잖아요. 팔. 이런 애들이 싹 이렇게 배를 훑어주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세게 훑은 게 아니에요. 자, 봅니다. 다시. 자대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공을 치는 것도 있지만 다운스윙을 할 때 배를 이렇게 훑고 가면 스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크 형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나오지. 저는요. 식스팩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웃기지 마시고. 그래도 배는 동그러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까지 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두르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난 스윙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 겨드랑이 딱히 안 붙여도 돼요. 다운스윙 할 때 이 팔이 어디까지 닿아야 돼? 그건 여러분 마음. 쭉 내 배만.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저같이 팔뚝 밑에까지도 스칠 수 있겠죠. 자, 봅니다. 배. 바짝 붙어 돌아요. 바짝 붙어 돌아. 아니, 쉐이크가 날 수가 없어. 왜? 맨날 쉐이크 나는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밖으로 휘두르는 분들이잖아요. 스윙이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배를 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붙이기 바빠. 붙이기 바빠. 딱 놓고. 아, 이걸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배만 스쳐야 되겠다. 팔이 그냥. 편해. 아주 편해요, 편해. 자, 배만 스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앞쪽 배, 뒤쪽 배. 그러니까 나가는 배, 들어오는 배가 있는데 우리가 인하우스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배만 이용을 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백스윙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배만 태우잖아요. 그러면 쫙 인하우스윙이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뛰었다가 안 붙이고 들어오는 배를 스치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웃인 스윙이 돼가지고 페이드도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완전히 많이 붙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내가 스윙을 할 때 항상 여기에서 배를 배 라인을 태워서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레슨 진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들어봤을 거다. 배 라인을 태운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최초에 있던 여러분들이 디스커넥 된다고 하는 겨드랑이가 벌어지고 팔이 벌어져서 정확하게 못 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이 오른배 이용하는 거 왼배 이용하는 거 그거 제가 기가 막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것도 하나의 큰 팁입니다. 이것도 따라하는 유튜버가 있을런가 참 신기한데 궁금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정말 유익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를 잃는 겁니다. 아셨죠? 멤버십 꼭 가입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보니 뱉스윙몰에서